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양파 구운 깻잎 소금 반죽 고추 전부 깻잎 소금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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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하루 종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면을 만나요 앞으로도 많은 Кто'를 만나요 면을 만나요 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면을 만나면 면을 만나요 면을 만나요 면을 만나요 면을 만나요 아 으 으 으 으 으 잘라주세요 쑹쑹 저희가 주인공을 사용할게요 소금을 잘라주세요 소금을 얽는 것 같은 느낌 다진마늘에 female 나머지 뼈를 같이 마늘 매콤한 마늘 고추 고추 소금 고추 소금 마늘 면 소금 소금 그리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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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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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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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